안녕하세요. 워남버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TGIF. 이번주 왜 이렇게 금요일이 기다려졌는지. 목도 안좋고 약간 피곤하다 보니까 좀 금요일이 기다려진 것 같은데. 수요일 이후로 갈수록 원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6가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기사 제목이 어디없소 선생님. 미국 주마다 교사 수천명 부족, 주사일 수업, 대역군인 임용, 땜질, 낮은 임금, 정치발언 금지에 기피, 코로나 탓 30만명 퇴직도 겹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미국에서 선생님 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미국 학교가 교사 부족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사일 수업을 하거나 대학생 퇴역군인을 교단에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서 미국 교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사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교육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이 교사 부족이라는 대재앙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교사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친 수많은 교사가 교단을 떠났고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있다. 여기에 팬데믹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관련 통계조차 없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가 부족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학교 10곳 중 9곳이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일리노이 교육감협회가 지난 1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40개 교직이 공석이거나 자격 미달인 이들로 채워져 있다. 네바두주의 교육협회는 이달 초 기준으로 주내 17개 학군에서 약 3천명의 교사가 충원되어야 한다고 돼있다. 왜 이렇게 안좋죠? 미국의 고질적인 교사 부족 문제의 원인은 한두개가 아니다. 낮은 임금과 교사에 대한 존중이 낮은 사회 분위기가 1차적 원인이다. 최근 많은 주에서 교사들이 미국 역사와 인종차별, 젠더와 성적 지향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아울러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교단을 떠난 교사 수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공립학교 교직원 30만명이 교단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전체의 3%라고 하네요. 그러면 미국에서 교사분들이 천만명이네요. 그렇죠? 30만명이 전체의 3%라고 하니까 교사분들이 천만명이나 된다고요? 교직원이네요. 교직원. 그것도 공립학교 교직원 30만명이 교단을 떠났다. 전체의 3%야. 천만명이면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3억 3천, 3천 3백. 랜디 웨인 같은 미국 교사 연맹 회장은 팬데믹 후유증과 함께 미국의 정치 상황이 교사 부족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고집었는데요. 각 주나 카운티는 저마다의 타겟 책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텍사스주의의 2개 학군은 주사일제 수업으로 전환했고요. 애리조나주에서는 대학생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주법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달 발효된 주법을 통해서 48개월 이상 복무한 대역군인이라면 학사 학위가 없이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하네요. 교육 현장에서 안간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미봉책으로 당장 액구전 학생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교사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공교육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이 0.8%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아이가 줄어드는데 미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민도 받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출생률도 낮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금 학교가 막 학교 없어야 되잖아요. 저희 때가 이제 한반에 60명이었는데 지금 한반에 한 23명?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통폐합하고 초등학교, 중등, 고등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공인회계사, 의사 이런 거를 갖다가 FDA 협정에 의해서 서로 이제 크로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교대에서 많은 교사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데 그 배출된 교사들을 미국에서 교사직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일보 기사인데 일단 후퇴 독일 탈원전이라고 합니다. 원전 수명을 연장, 타당할 수 있다. 숄츠 총리가 러시아 가스관 앞서 공식화, 푸틴 에너지 무기화의 회기 수순이라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올해 연말에 폐쇄하려던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네요. 독일은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펴왔지만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일단 후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숄츠 독일 총리는 3일 원전 수명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원전은 전력 생산 중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수명 연장은 타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계적 원전 폐지 정책에 따라 현재의 원전 3기만 가동 중인데 이는 독일 전체 전력 생산의 6%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도 되게 중요하죠. 이 전력이라는 것은 예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기가 100%를 딱 넘어서는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예비율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져가는데 이 6%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볼게요. 숄츠 총리는 독일의 모든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 공급 보장을 위해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원전 잠정 회기는 예고된 수순이다. 원전을 더 가동해도 안전상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이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흘려왔다. 숄츠 총리가 원전 수명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처음으로 독일 정부가 사실상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숄츠 총리가 발언한 장소가 가스관 터빈 공장이었다네요. 러시아가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의 터빈 보수를 핑계로 가스 공급을 줄이는 상황을 부각하여 원전 수명 연장의 불가피함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가스관 설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옥죄고 있다고 강력 비판을 했고요. 탈원전 노선 자체를 전면 수정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전환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지만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고요. 다만 임시 대책이라도 실제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또 불가피하다. 일단 신호등 연정의 한 축으로 반핵 운동에 뿌리를 둔 녹색 땅이 강력 반대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던 독일의 위신에 상처가 나는 것도 문제다. 독일은 폐쇄했던 석탄 발전소를 지난 1일부터 다시 가동하고 있고 독일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너지 전환은 올해 독일의 탄소 배출량은 2천만 톤에서 3천만 톤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개했습니다. 베를린의 신은별 특파원이 쓰신 기사입니다. 제가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게 결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면 반드시 우리는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체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데 독일부터 당장 이런 식으로 원전의 일단 투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멈추고 나면 다시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겠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영국 27년 만에 빅스텝 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빅스텝 밟았는데 영국은 기준금리가 얼마지?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영국의 기준금리가 2021년 1월달에 0.1%로 거의 페드랑 같이 비슷하게 왔던 거죠. 작년 12월달에 0.25% 일단은 페드보다는 먼저 올리긴 했네요. 올렸고 그리고 지금 1.75%입니다. 이번에 0.5% 올렸네요. 빅스텝 밟으면서 1.75%로 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BOE 뱅코버 잉글랜드죠.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1995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육직책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OE는 이날 통화정책위원회에서 1.25%에서 1.75%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997년 BOE가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역대 첫 빅스텝이다. 이번 인상으로 영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8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정책금리가 1.75%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었네요. BOE는 최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 작년 12월 달부터 6번 했네요. 처음에 0.15% 올렸고 올 들어 6월까지 0.25%씩 4차례 인상을 했었네요. 그래서 0.15 올려놨다가 0.25로 4차례 했으니까 1% 올렸다가 그러고 나서 1.25에서 이번에 50pp 인상을 했습니다. 27년 만에 빅스텝을 단행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다. 영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4% 올랐다. 5월 9.1%에 이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영국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BOE는 가스 가격이 5월 이후 2배로 뛰었다고 하면서 두어 달 뒤에 영국의 CPI 상승률이 13%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BOE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2%인데요. 2년 뒤인 2024년께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긴 경기 침체도 예고했다. BOE는 영국이 올 4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해서 2023년 말까지 5분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고했다. 그런데도 금리를 올린 이유는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BOE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4,500, 4,500 기업 매출 중국이 처음 미국을 제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중국 기업 수가 이 폴천 500에서 136개라고 하네요. 3년 연속 지금 1등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00위권에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매체 폴천이 3일 발표한 전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서 중국이 이제 홍공 포함입니다. 기업의 매출 합계 비중이 31%로 미국 30%를 뛰어넘 없다. 포천이 3개 대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 기업의 매출이 미국을 제친 것은 1995년 발표 이후 처음이다. 순위에 든 기업의 수 역시 중국이 136곳으로 미국이 124곳이네요. 12개나 더 많네요. 미국을 제치고 2020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요. 올해 조사에서 세계 1위 기업은 각각 미국의 유통공료,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에서 5위에는 중국 국영에너지 회사인 국가전망공사, 스테이트 그리드, 그리고 석유공사, CMP, 시노팩이 각각 3, 4, 5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정류사인 아람코, 미국의 애플, 독일의 폭서바게, 중국 건축 국영 건축 정공사인 CSC, 그리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 CVS 헬스가 10위 안에 포진됐다고 합니다. 미국 가면 약국 체인인 CVS가 10위나 되네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18위, 현대차가 90위로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포천 500대 기업의 총 매출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37조 8천억 달러, 약 4경 9,550이죠. 거의 5경이네요. 5경. 전세계 500대 기업의 매출이 5경 정도 되네요. 그런데 작년보다 19%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올해가 언제 기준이죠? 올해가 지금 아직 7월달이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누적 이익 또한 지난해보다 88% 증가하는 3조 천억 달러, 약 4,063조로 사상 최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대기업의 매출 및 이익 증가세가 두드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천이 세계대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발표를 한 거네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6월 회계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결산, 5월 결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이제 한 것 같네요. 우리는 이제 12월 말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이 7월달에 있다 보니까 6월 말자로 회계연도가 또 끝나는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거의 6월 말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도 중배터리 탑재 한국업체 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싼데 성능까지 좋아져서 중국산 LFP 배터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형으로 알려진 중국산 LFP LFP에서 이제 L이 리튬, 그리고 인산철 F, 그리고 P P, F, P, 리튬, F가 철인데 그죠? 철이고 인산, P 여기서 조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독일 벤츠와 폭스바겐에 이어서 지난달 미국 포드가 중국산 LFP 배터리 도입을 선언했구요. 지난 3일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올해 4분기부터 테슬라에 차세대 LFP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 속에 전기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량 구매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완성차 업체들이 값싼 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그간 에너지 밀도 등 품질면에서 우위가 있는 NCM 원래는 테슬라도 이 파나소닉으로부터 NCM 배터리를 사용했었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온 한국 배터리 업계도 LFP 배터리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도 가격은 여전히 저렴하면서 성능까지 개선된 차세대 LFP 개발과 양산 소식을 내놓으면서 경쟁력을 달리하고 있구요. 대우가 달라진 LFP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 매체 레이트 포스트는 3일 중국 CATL이 차세대 LFP 배터리인 M3P 배터리를 올해 4분기부터 미국 테슬라에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2021년 테슬라 모델3에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납품을 했구요. LFP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부정적인 시선을 뒤연든 CATL이 한걸음 더 전진한 것이다. M3P는 기존 LFP에다가 망간, 아연, 알루미늄을 추가한 것으로 에너지 밀도가 kg당 230W에 달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의 주력인 NCM kg당 250W 배터리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제조비용은 LFP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이구요. 당초 내년 초 양산된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앞당겨진 것이다.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업계에선 테슬라 납품은 일종의 보증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사용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업체들도 LFP 생산이 뛰어든다 라고 하면서 쭉 적혀있구요. 국내 업체들도 LFP 배터리 생산이 뛰어들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중국 난징 생산 라인을 LFP 라인으로 전환해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구요. 2024년에는 미국 미시간 공장의 신규 LFP 라인을 또 국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NCM 배터리 보다 가격이 20-30%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는 폭스바겐과 포드는 내년부터 그리고 벤처는 2024년부터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LFP와 NCM 배터리에 대해서 옆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리튬 인산철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한다. 국내 업체들의 주력 제품인 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20-30% 싸다. 낮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 폭발하지 않는 등 안정성은 뛰어나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 카카오, 페북처럼 바뀐다. 오픈채팅은 분리. 이 얘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남궁훈 대표가 하반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프로필을 일상 공유 공간으로 좋아요 등 공간 표시 가능해져서 기존 메신저엔 광고 기능 적용을 하고 선물하기와 같은 커머스 강화,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 수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인가 카카오가 이제 쭉 올랐죠. 카카오의 제가 이제 녹화 시간을 좀 확인했습니다. 카카오 분기별 실적이 나오는데요. 분기별 실적이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영업이익이 매출은 1조 3천억에서 1조 7천억, 1조 7천8백억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작년 4분기에 이익이 확 줄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이래서는 이제 성과보수, 보너스 이런 게 이제 취급이 아마 좀 많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올 1, 2분기에는 이익이 1,500억씩 나다가 2분기에 1,700억 정도 났고 매출도 1분기에 매출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1조 8천2백억으로 매출도 이제 신고가가 나왔네요. 근데 최근에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자체가 이래 정체됐다라는 걸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그동안에 폭발적인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을 하다가 정체된 부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카카오 하반기 주요 전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프로필 독립성을 강화하고 커머스를 연계하고 메신저의 톡비즈 파트너 강화 오픈 채팅 독립 앱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커머스 부분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모르는 사람에게 왜 선물을 하죠? 톡 채널 실시간 광고 강화 그리고 웹툰, 타파스, 레디쉬, 우시아월드를 합병을 하고 북미 공략 시너지, 피코마 월간 이용자가 95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IPO를 한다고 하고요. 게임제는 오딘, 일본 북미 진출 새 게임이 에버소울 디스테라 출신 어제 카카오 게임제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모빌리티는 주차사업 강화 티앱 해외로밍 공략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세 갈래로 분화시킨다. 자기소개 페이지인 프로필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일상생활 공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프로필을 약간 인스타그램처럼 만들겠다는 거겠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공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오픈채팅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오픈 링크를 따로 출범시켜서 분리독립시킨다. 기존 메신저는 커머스와 파트너 광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남궁원 대표께서 우리 사업의 본질은 광고와 커머스라면서 카카오톡을 구성하는 각 탭을 재정의하고 진화를 시작했다. 카카오톡 상단 탭의 프로필과 오픈채팅을 강화하는 사반기 사업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프로필은 그가 나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었는데 연내 개편을 통해서 친구가 나의 메시지에 공감하거나 이모티콘을 붙이는 식으로 서로 교감하는 인트럭티브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공간 표시, 선물하기, 서피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구요. 프로필을 통해 지인과의 연결을 강화한다면 지인이 아닌 경우는 독립 출시된 예정인 오픈링크가 전담한다고 하구요. 오픈채팅은 별도 프로모션 없이도 일간 활성 이용자 900만명을 확보한 강력한 서비스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진입 방식 개선, 기능 업그레이드를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구요. 오픈링크는 독립 앱을 출시해서 국내에서 기반을 다진 후에 해외로 진출할 것이라고 하구요. 한국 웹툰을 좋아하는 글로벌 팬들이 카카오 웹툰의 오픈링크에서 만나 작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의 진화가 커머스와 광고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지인간 교감이 강화되면 선물하기와 같은 커머스가 강화되고 관심사에 기반한 오픈채팅에서는 방 특성에 맞는 광고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픈채팅의 수익 모델은 4분기부터 시작하는데 관심을 근간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주제별 타겟팅 광고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구요. 카카오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경제생태계인 B2C2C 기업과 개인 및 개인과 거래 모델 즉 크리에이터 콘텐츠 슈퍼팬이 선순환되는 구조의 비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올 2분기 카카오는 시장 전망치에 살짝 못 미치는 실적을 거뒀다. 이날 카카오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매출 1조 8,223억원 영업이익 1,7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85.2% 증가한 수치다. 다만 증권사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쳤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비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이번 주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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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